배우 김수현이 중국에서 놀라운 인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. 최근 개최한 팬미팅에 안표까지 등장해 고가의 거래가 된 것인데요.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지의 한 주루 브랜드는 김수현을 초청해 팬미팅을 개최했고 김수현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앞자리의 경우 안표까지 등장해 최고 2만 위안 하나로 약 350만 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날 김수현은 45분의 팬미팅 동안 직접 칵테일을 제조해 팬들에게 나눠주는 등 놀라운 팬서비스를 보여주면서 현지 팬들을 열광하게 했다고 합니다.